저기요 아니요 반응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3위 9랑격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장대한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무기 밸런스가 약간 안 맞는거 같아서 저희가 패치를 했어요 바로 이거 뭐예요 도끼 그쵸! 이거 뭐예요? 와우! 데미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보이는데요? 망... 네 망치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망치랑 도끼류 아이템들이 데미지가 상향됐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버드는 약간 사거리로 싸움을 싸... 하버드는 넉백이랑 사거리로 싸움을 두고 그 다음에 카타나는 약간 극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도끼는 아무 메리트가 없어서 메리트를 주기 위해 상향했어요. 어떻게 상향했느냐? 바로! 한방 데미지를 상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날카로움 1인데 날카로움 2를 붙였어요. 도끼류 아이템들은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뭐지? 이제 어... 도끼나 망치 망치 아이템은 이제 한방 데미지가 더 세서 약간의 메리트를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살짝 만진거라 날카로움 3로 또 패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날카로움 올리면요 넉백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봐보세요. 음... 어쨌든 봐도 못 알아들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도끼류 아이템들이 되게 상향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패치된 상황으로 상... 네 패치된 상황? 상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미션은 안받고요. 왜냐면 이게 또 이게 뭐지? 패치가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그래서 오늘 1대1 침전쟁 준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1대1 침전쟁 이렇게 패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깨! 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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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님 테니션 오늘 좋네요. 졸리다며요. 그런데. 어! 뭐야! 내가 떼었어! 여기 어디야! 아니 졸리... 아니 내 맘 안 들어요? 에? 졸리다며요. ... 찍은거랑... 그런 별개죠. 아 뭐야? 어디야? 졸린거랑 영상찍는거랑 별개야? 형 tp해보세요 왜요? 아니아니요 아 뭐야 tp할라했는데 아 몰래 야 야 떨어지고 있는데 tp해보라 했니 방금? 아니 아니 떨어지고 있는게 아니라 네네네 떨어지고 그게 안됐어요 아 죽지 않았어요? 네 그쵸 음 알겠어요 호잇 오케이 왜요? 아 좀 말해놔라는데 왜요? 왜 제 양털이 회생양털로 바뀌었지? 야 잠시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패치가 잘못이 아이 그 뭐지 양털 뭐지? NPC를 복사하다가 양털을 수정을 안했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양털 색깔은 서로서로 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그런거 딱 에? 좀 해야죠 왜 안했으세요? 제.. 제가요? 아니 님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왜니 그래도 어이가 웃음이라 왜니 요즘 영상 찍으러 수고 많으십니다 음 아요 시안 끄어 있는데 시안 끄어 있는데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하시더라구 네 알아요 다행 됐어요 고마워요 응 어이 고맙진 않지만 뭐함 으응 엑 엑 으쪱 으으으으으으으으으ומ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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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유 음 아 왜요? 아 정말 근데 그냥 질문하기 sonra 난 반보izar 오케이 좋아 잘 숨겼다 이번엔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님 오늘 패치 됐으니까 어 아시죠? 에? 알죠 뭔데요? 기본적인 그거죠 망치 정도 망치를 많이 쓴다 이런거 아니에요? 방망이도 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에이 아이 그것도 맞죠 패치로 이루어졌으니까 어 이 자식 뭐야 뭐냐? 뭐냐? 뭐 버리냐 너 지금 아이 혜선이한테라 헷갈려 귀여워 귀여워 에이 야 방망이 어깨 뭐지? 뭐지? 야 방망이 뭐야 아이 도끼를 써야지 패치된건데 도끼살뿐니 도끼살뿐니 아 웃긴다 오늘 철셋이야 오케이 바로 철셋이야 끝났어 온다! 온다! 야 도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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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놈 아 요즘 근데 왜 맨날 초반싸움 못이기죠 약간 그런거 같은데 위험해 왜 맨리이 키보드 레이이 키보드는 저는 이미 멜 리한테 요즘 영상끼리 utpe companies 뭐지 제가 Där 키보드는 선물해 erg waż Skmi 아무 반응 없더라구여 아니에요 얼마조네요 증인 상상 현재 방송 영상띵인데 수고한다고 제가 뭐지? 키보드 선물해준다는데 아무반응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 하 아... 별로 안 좋은 거 같애서 별로 아니아니아니 선물할맛이 안나는데 으응 으의의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근데 어차피 야아! 대형이 best 어차피 청축이라 고민중이에요 청축이 오늘 찹찹찹거려서 겁남... 누를 때 받ál 찹찹찹거는거 같은데 찹찹찹거릴거같은데 에이 좋지 그러면 그 다음 저 마우스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남거든요 근데 그 마우스 자주도 돌아가서 약간 추천하지 않아요 으음 으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냥 좋다고 과민반응하실거 그래 이런 시간좀 잘 지켜주세요 아이 뭐야! 그게 왜 침 가격이 저때들로 생겨나 뭐하지? Bryan ap 저게 보자 원래 안 보이냐 행동은 누가 에잇 아하하하하 ㄱ! 다 modelling 흐으하하하 흙 Matter technologies 아니 아니, 게이득 봤어. 이제 저기, 저기, 저기 안에 침드럭이 하나밖에 없어요. 게이득 봤죠? 에이, 이거 아니지. 아, 아, 좋아요. 하하하하. 뜬금, 아니, 그냥 가는데! 제 침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했대요. 했대요. 이게, 아, 이게 초반에 에멜렐드 먹으면 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안 모이는구나. 그래서 맨날 멜리가 저렇게 거짓 상태였던 거였구나.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데미지가 이게 더 높거든요. 하지만 이게 방어 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아플 거예요. 고정, 그, 그거죠? 어...뭐지, 롤에 나오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날카로움을 붙이는 데 넋백이 더 올라요. 약간 이상한 거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 뭐야 이거 야 이 자식아 çocuk 야 일로와 아 정말 Не conquer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서 두 기사님 Racác 여기 진짜 도망치는 것 모 filmmaker 그럼 그 normalmente 안 들켰어요 어 오오 아니고 아아아아 아니 구며랑을 뭐하지 졌어요 아 정말 이 자식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ips rule 오케이 오케이오케이 아 뭐 대포를 쏘시면 안되죠 상용아 내 집에 있는거 아냐아냐 그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푸country 시간 뭐야 갑자기 분위기 싸일이죠 오케이 어헤헤헤 이제 젠씨...어! 활 샀어 야 عة 아 이게 방어로 안되니까 활을 사겠다 그건가 그쪽으로 가거라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알겠다 나는 또 찾아가겠다 대기하는거 누가 모르나 그거 왜냐면 블럭이 안 쌓이는게 보이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자식이 헤리안 아 불 무빙 아 뭐야 왜 저게 안 죽어 좋아좋아 지금 애매하드랑 같이 있죠 지금 애매하드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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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아 공중전 애매하.. 해봤는데 공중전은 무리한데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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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일광화살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파요 아프지 오지와 응 어.. 어 왜그래요 으헿헤헤헤헤헤 history 으앟헤헤헤이 ㅡㅡ simultaneously 으아ㅏㅏ하핽 내 꿈과 희망이 안돼요 안돼요 아악 아악 안돼 으아아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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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 엄청 많을텐데 저거 아 멍거리묵이 쓰는거 봐 도끼쓸려고 했는데 아 진짜 뭐 뭐 뭐 내가 내가 뭐였는데 내가 뭐에 내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거잖아 아 아 녹백해봐 녹백해봐 쌈치 아 녹백해봐 쌈치가 아 이 자식 뛰껍네 잠시가 어허어 어 그러지마라 그러지마라 어허 어허어 에 incident 아 yes vous 흥 he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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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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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내 집 뭐야!! 뭐야 나 다 타고있네 어? 나무 중앙에 짐 들어가있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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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막아야돼! 안돼!!!! 하하하하하하 어! 잠시만 이거 침대 부서는지 안 부서지 확인할게요 확인할게요 아직 멀쩡합니다 귀엽네 조용히 안해 하는 짓이 귀엽 어린애 같아 어린애 나씨 내 침대 하나를 하하하하하 아 이거 아 나는 어 애매해 너 하나 어 나는 이렇게 어 도끼 사는 원고리북이 아예 안 사는데 원고리북이 사는 그러면 사세요 사는 되잖아 아냐아냐아냐 재미없어 이 자식 어디가 못 쏘니깐 여보세요 저 오버워치 그랜드마스터에요 4200전까지 갔다구요 어 오버워치랑 만 만약에 못 쏘니깐 못 쏘니깐 에임 에임 차이는 있죠 이 자식아 이제 내 내 그는 배워놓고 말이 맞네 에이 이건 아니지 아하하하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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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마세요 오야 오오야 오야 으 sah 아아아양 으아 으와 아하하하 아 아 사주 기절은 아아아 아 기절이야 저 아이템도 있는데 일부러 쓰고 있거든요 뭐야 이 자식아 내 집가네 이제는 빠 virgin 안 걷TE 안돼 그라리 아 안대 안돼 으아 한번만 삐끌해봐 삐끄려 봐! 으아가, 쒸... 으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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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центр 어잉 이 자식! 이 자식이! 오 와바와바 와바오 와바오 이 자식아 한대왕 동만히ㄲ끚나 arrests 어 깨! 제발요! 화이팅!! 안돼요요요! 아아아아아아 아 왜 나라바드 찜은 부셨냐? 아닌데? 침대 안부서였을데? 저기 없는데? 하하하 와~~ 이 자식이 아~~ 아 부서수는 바로 방하세요 농랑하지 말고 와 진짜 저거 원고리묵이 실컷 써놓고 이겨놓고 개좋아하네 진짜 아 진짜 원고리묵이 쓰는거 뭐해요 나는 깨끗하게 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아예 그냥 보급무기도 안사고 그냥 바로 그냥 철새 맞춰서 어? 도끼쓰.. 도끼쓰.. 원고리묵이 왜 안썼어요? 네? 별로 안썼어요 원고리묵이 실컷 써놓고 그럼 저기 불 저기 애초에 탄게 이후에 저기 나무는 왜 탔는데요 그럼? 제가 마찰로 비벼가지고 아 진짜 드립을 치고 싶은데 멜리가 상처받을까 못쓰겠어요 그렇게 뜨거운 사람하고도 헤어졌어요 그러면? 역š perché érique 이럴까봐 내가 안했다고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드립이잖아요 해보라했잖아요 이미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페치가 이루어진점 오늘 어차피 테스트 판이기 때문에 승패는 없습니다 맞아요 원래 승패는 없어요 그래서 막 보상도 안받잖아요 그래요 어우, 좋아 어우, 멋있어 누구 뜨거워있어요? 저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